안녕하세요. 한국애나이 전략마케팅의 주호중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데모는 필드덱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필드덱이라고 하는 제품은 가혹하고 거친 환경에서도 무리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모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데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환경에 맞게 데모를 준비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에 담긴 환경이라든지 극저온 환경 그리고 분진이 강한 환경에서도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측정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전압 측정과 온도 측정 그리고 스트레인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스템들은 이더넷을 기반으로 하여 서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원격지로 배포된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공장 내라든지 혹은 그리드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